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사 문제 첫번째 주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한국사람들은 좀 가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벼랑 끝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잡초처럼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한 시문의 논술실장께서 굉장히 좀 정중하게 글을 쓰셨네요. 보니까 정용간 동아일보 논술실장께서 존명정치라는 아주 표현이 좋네요. 목숨을 건 정치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친문계를 그냥 쳐낸 것이고 그동안 아주 재미를 많이 봤던 친문계 운동권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거죠. 이제 정용간 논술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게 되면 방탄에도 성공하고 대권이 뜰 대로 될까 그런 주장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제외하고 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의식 저변에는 죽지 않는다는 강한 생존의식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이거는 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잡초처럼 지금까지 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단련이 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치하에 대한민국이 떨어지면 어떨까 생각하게든 머리가 좀 아플 정도인 거죠. 존명이란 말이 있는데 살아서 목숨을 유지하는 뜻이고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제로 소설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숱한 개인들의 존명 스토리가 존재한다. 남이 어떻게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일단 살아남을 수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과 조치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정용관 논설실장이 하는 존명의식이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인들과 많이 달라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나 스타일을 하나의 단어로 깰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명 정치다. 아무도 이런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논설실장이 존명 정치라는 그런 표현을 잘 사용했네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생명력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파진영의 많은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양반은 살아남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박감이나 그 강도나 그 필사적인 것은 운동권 정치인은 운동권 정치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합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합법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이재명 외이고 이재명 스타일인 겁니다.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자청들이 쓰는 글이나 논평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에 총선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공천 내전을 곧 일단락 될 것이고 본선 시간이 오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심상차는 지지율 하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야당 지지층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정용관 실장도 뭔가 하니까 기성의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선에 관한 모든 종류의 주장들이 마지막 결론은 다 허당인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있다면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거의 99.9% 언론들은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이나 진단의 마지막 부분은 다 흐리멍텅한 겁니다. 흐물흐물한 겁니다. 왜 본질을 안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고 아예 필요 없고 사전투표 조작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열 번 해왔는데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할 거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희한한 나라가 된 거죠. 사실과 진실을 누구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딴 건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의미 있는 총선 성과를 내고 방탄의 성곽을 더 튼튼히 하고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 가반이나 일당은커녕 참배 성적표를 받아들면 어찌 될까 이재명의 존명의 길이 민주당 존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이번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수준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4월 10일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사전투표 조작을 지난 열 번 해온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할 건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면 얼마나 할 건가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화끈하게 하게 되면 그거는 무슨 민주당의 존망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존망에 걸린 문제죠. 그것까지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선 전망과 관련된 그런 주장이나 논평들을 이렇게 보면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냥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대부분 다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친문들을 다 저렇게 무재압하게 뭡니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도움받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없이도 그냥 내가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이러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다 뭐라고 할까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지나면 다 판가름 날 거니까 제가 예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0번 했기 때문에 11번째 반드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10번 했지만 11번째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돈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은 다 짜여져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